안녕하세요. 저는 리진진입니다. 저는 중한, 한중, 단위, 단지, 유지예자입니다. 현재까지는 동시통역이 제일 재미있어요. 왜냐하면 부수단에서 긴장감이 좀 넘치고 순발력도 좀 많이 필요하고 그것에 대한 성취감 같은 것들도 좀 더 큰 것 같고 저는 한국의 매력은 한 단어의 한 단어의 의미입니다. 어쨌든 말을 전하는 직업이에요. 단순히 표면상의 의미만 전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시고 싶은 뜻을 전달해야 하는 거거든요. 모든 분들이 조리있게 말하지 않아요. 글을 많이 읽고 많은 얘기를 듣고 그 안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를 파악하는 연습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중국 시장을 진출하시거나 중국 클라이언트들과 미팅을 하실 때 중국 사람들은 정말로 물건이 좋거나 아이디어가 좋거나 하면 굉장히 빠르게 반응을 할 거예요. 저는 좋은 편의점이 같고 좋은 편의점이, illä 이게 이렇게 트레이닝은 참고치처럼 다른데요, 많은 사람들이 이 편의점이 없을 때 이 편의점이 없는 편의점이 이럴 때, 이 편의점이 아닙니다. 이렇게 편의점이 없는 편의점이 이렇게 편의점이 없는 편의점이 이렇게 편의점이 없는 편의점이 이렇게 편의점이 없는 편의점이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.